탈옥수 신창원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영화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워낙 화제의 인물인 만큼 그 사실 여부에 대해 많은 궁금증들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실제 영화가 제작 중인지 아니면 떠도는 소문일 뿐인지 YTN 스타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영화계에서 탈옥수 신창원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신창원은 1997년 1월 부산 교도소를 탈옥해 2년 6개월간 교묘한 방법으로 경찰을 따돌리며 신출기물한 도피 행악을 벌인 인물인데요. 1999년 7월 경찰이 다시 잡히기까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존하고 있는 인물인데 여러 가지 좀 극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인물입니다. 탈옥 해석 후의 행적들, 수많은 여자들과의 그런 연문, 그리고 도피 과정에서 그가 남긴 수많은 메모나 이런 거를 솔직히 일반 범죄자라 보기에는 신창원 씨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 게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옥중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창원은 자신을 상업화하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신창원을 소재로 한 것으로 알려진 시내 이천에 거북이가 달린다라는 영화. 영화사 관계자와 전화로 사실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 동양 시내 픽초스의 탈주. 특히 이영화는 신창원의 누나와 판권 계약을 했다고 소문까지 났는데요. 해당 영화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 네, 동양 시내 픽초스 맞나요? 아닙니다. 이번엔 영화사에 직접 찾아가 봤지만 간판도 없는 사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신창원의 집근에게서 영화 제작에 대한 신창원 본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기 이야기를 적으면 또 그대로 사실적인 그런 장면이 있으면 또 그거를 내가 자기가 범죄할 때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재연되어가지고 TV나 영화로 찍혀 나왔을 때 충격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면 갑니다. 우리 아가 착하면 착하기라. 굉장히 착하고 또 생각이 깊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되길 원치 않아서 영화 제작을 반대한다는 신창원. 그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 여부에 영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